배슬기 공주를 품바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빨강 막내 배슬기라고 합니다. 나이는 20살이고요. 잘하는 건 아닌데 벚꽃댄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벚꽃댄스를? 20살인데 벚꽃댄스. 잘 못 추더라도 좀 많이 응원해주세요. 아, 부끄러워. 리믹스 바이더. 자생활해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페이팅. 파이팅 시유를 보고 트енняя 음 지우 로 garde 스포 등 자, 시간까지 뭐, 화가 나게. 이야, 뭐야, 이거. 여러분, 벚꽃댄스에 더 잘하시고 싶은 스탑으로 있습니까? 오케이, 이 댄스 앞으로. 이 댄스를 위해서 박수! 한 분 더 한번 해 볼게요. 야, 인기를 보여줘. 아는 거. 아는 거. 아! 아! 지금 기생같습니다. 유튜브 채널 커버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말투. 오, 야. 오. 아. 아, 야. 김정민. 아, 예. 아, 야. 아, 야. 마지막. 신정화. 으하. Univers divine.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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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크아 하하하하 아 이거 제가 만든 음악이 아니라 총이 어디서 나올 줄 알아야죠